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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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밑에 뒤에 이거 누구야 뒤에 잠깐 뭐야 이 새끼 적용론을 상대로 최대한 오래 살아남으셔야 찬스콘을 딸 수 있습니다 상대편 그러니까 상대편보다 오래 살아남으셔야 눈길이는 그라마틱보다 오래 살아남으면 되고 워크는 로자르보다 오래 살아남으면 돼 같은 방에서 뭔 말인지 이해했어? 네네 자 방팔할게요 킬 많이 하는게 아닙니다 적용론을 상대로 얼마나 오래 살아남느냐 아시겠죠? 쳤습니다 형님들 그냥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1등인거지? 아니 부왕아 너는 눈길이보다 오래 살아남으면 돼 그럼 찬스콘이야 그게야 아 오케이 오케이 생전싸움인데 눈길이랑 붙여났네 아니 근데 저게 거의 특전사야 특전사 아니 근데 어차피 저격로야 저격로 상대로 오래 오래 아니 쟤는 지구에 핵떨어져도 혼자 살아남으냐니까 아 뭔 소리야 이건 또 오래 살아남아야 돼가지고 내가 너희들 내리는 거 다 중계할 거야 알겠지? 자 시작하고 이제 뒤코 꺼주세요 아시겠죠? 네 오케이 오케이 상대편보다 오래 살아남으면 됩니다 상대편보다 확인 오케이 렛츠컬잇 자 저격라들 싹 다치고 통과 자 갑시다 눈길이 눈길이 저기 밑에 주변에 로자르까지 있습니다 주변에 로자르 눈길이 같이 내렸어요 로자르 눈길이 10번위 약간쪽 위쪽에 옆쪽 옆쪽 짭파쪽으로 돌았는데 눈길이 로자르 같이 있고 3번 블랙왕으로 런합니다 차타고 런 차타고 런하고 있고요 초발뒤 쪽에 마지막 부엌이 음푸드럽고 뽀치킨쪽 내렸습니다 뽀치킨쪽 형님들 아시겠죠? 오 그늘 런하고 있어요 차타고 끝까지 버티겠단 마인드 차타고 끝까지 버티겠단 마인드 눈길이 로자르 지금 두 명밖에 없어 눈길이 로자르 두 명밖에 없어 서로 몰라 서로 몰라 서로 몰라요 지금 눈길이 위치 파악하고 있고 눈길이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앞쪽에서 앞쪽 라인 블랙 워크 차타고 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블랙 워크 차타고 끝까지 여기는 어디냐 저기 프리모스크 옆쪽 4집 쪽에 옥상집이 있는 옥상집이 있는 쪽입니다 프리모스크 쪽이고요 옥상집이 있는 쪽입니다 프리모스크 쪽이고요 그라마틱은 여기 꿀집에서 다 와라 들어와 들어와 저격력 다 들어와 버티겠단 마인드 어 눈길이 런하고 있고요 런하다 이거 로자르한테 각 나올 것 같은데? 이거 각 보일텐데 눈길이 눈길이 이거 각 보일텐데 조금만 조금만 와 이게 안 보이네 이게 안 보여 이게 안 보여 자 여러분들이 합법적으로 지금 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형님들 이따가 저격하면 안 돼 제가 이따가 또 한 명 더 설명을 드릴 텐데 레모니엄이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라마틱 차고집 가고 있네요 차고집 차고집도 방어하기 방어하기 쉽거든 차고집도 응 차고집도 방어하기 쉬워가지고 차고집에 있고요 눈길이는 아예 산답니다 산 로자르인 거 파악 된 거 같아 서로 싸울 필요가 없다 왜 우리 둘이 싸우냐 둘이 싸우면 끝이야 눈길이가 죽거나 로자르 죽으면 끝이거든 서로 빠지는 판단 등산하고 있고 어몽깃이 빙의해가지고 워크들 아직도 차타고 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차타고 런하고 있고요 프리모스크 쪽 프리모스크 쪽 들어가고 있습니다 10개 감사합니다 프리모스크 쪽 이 와중에 시청자 한 분 플레이어건 뿌렸고요 플레이어건 프리모스크 쪽 들어왔고 그라마틱도 차고하고 런한다 뽀니도 포치킨에서 차고해서 쭉쭉쭉 들어가고 있어 로족 쪽 다리 쪽으로 자 저격러드 빨리 저격하셔야 됩니다 눈길이는 그 위에 짧아 돌고 있어 짧아 여기도 방어 유의하거든 근데 이거 약간 좀 기어서 오거나 걸어서 오면은 사운드 줄이고 오면은 눈길이 잡히기 쉬워 너무 개할째 차도 없기 때문에 로자르는 여기서 끝까지 버티겠단 마인드 지금 플레이어건 샀어 방탄자 뽑으려고 플레이어건 샀어 플레이어건 플레이어건 방탄자 플레이어건 잘못 뿌렸어 프로게머란 새끼가 지금 원래 프로게머란 플레이어건이 없거든 눈길이야 이렇게 하얀 눈길 물에 떨어지면 아 땅에 떨어지면 플레이어건이 안아 플레이어건이 플레이어건은 바닥에 뿌렸어요 바닥에 눈길이는 쭉 런하고 있고 로자르도 지금 플레이어건 조졌다 차없다 등산하고 있네요 블랙워크는 계속 차타면서 저격론을 피하고 있어 워크가 지금 저격론 제일 많을거야 시청자들이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차타고 계속 런하겠단 마인드고 그라마틱도 계속 런하고 있습니다 그라마틱 여기는 창고 옆에 포이즌 밑에 쪽 창고 쪽이구요 개미시키 아 개미지옥쪽 워크 계속 런하고 있습니다 차피 조금 깎였구요 차피 여기 로자르 근처에는 사람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로자르는 지금 저격론가 많이 생각보다 없어 어 눈길이 근처에 한 마리 있습니다 눈길이 근처에 저격론 한 명 붙었구요 벌써 아 프리즈 프리즈 이게 늦게 죽어야 찬스권으로 할 수 있거든 찬스권은 진짜 좋아 만약에 노파츠 사다리를 타다가 노파츠가 걸렸다 그러면 노파츠 도트만 낄 수 있고 노파츠로 게임을 해야돼 그게 진짜 차이가 크거든 그 로자르 씨 계속 등반하고 있습니다 로자르 씨 이거 여기는 서버니 서버니 옆쪽에 그때 조코 형이 죽었던 그쪽 블랙 워크 일단 1킬 워크가 잡아냈습니다 저격론 일단 지금 눈길이는 여기 지금 개할찌거든 여기 저격론 저격론 한번 붙고 있습니다 저격론 한번 붙었거든요 저격론 저격론 앞쪽에 붙었습니다 앞쪽에 붙었어요 앞쪽에 붙었습니다 누끼리 저격론 과연 지금 방송보면서 위치 파악하고 방송보면서 위치 파악 끝났고 앞쪽으로 붙고 있습니다 과연 누끼리를 잡을 수 있을지 아 계속 확인했거든 누끼리 이렇게 되면은 부엉이가 찬스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자 이제 누구 싸웁이냐 블랙 워크 대 로자르 싸움 블랙 워크 대 로자르 싸움 블랙 워크 대 로자르 싸움 여기서 저격론 들어와라 내가 잡겠다 이 마인드야 로자르는 지금 차량이 없기 때문에 이쪽 요쪽에 있습니다 여기 그 야스날 야스날 위쪽 차량한테 붙었고요 차량 차량한테 붙었고요 저격론 저격론 로자르한테 붙나요 저격론 도망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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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자르 쪽에 붙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지금 워크 쪽에 붙는 사람도 없고 애들이 안 붙는다 지금 서로 싸우고 지금 저격론이 서로 싸운다고 지금 난리야 로자르 쪽 로자르 쪽 위치파 지금 나와라 로자르 너 나와라 내가 죽이겠다 지금 차량한테 붙었습니다 차량한테 붙었구요 차량한테 붙었습니다 로자르 쪽으로 위치파 하겠고 위치파 하겠고 로자르 로자르 세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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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격론 세웠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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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류탄 핏뽑는거 들었거든요 수류탄 삑났습니다 삑났고 수류탄 한개 더 한개도 없나요 밑에 쪽에서 계속 대치중 계속 대치중 계속 대치중 워크 워크 상황 어떠나요 워크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워크 지금 적용력 없고 자르가 약간 위험해 자르 쪽에 차량이 한대 더 붙습니다 노자르 지졌어요 떳빼 일부러 떳빼든거거든 한명 더 봤어 한명 더 봤고 계속 저격론 한명씩 계속 들어오고 있어 계속 들어오고 있어 앞쪽에 봤거든요 앞쪽에 봤거든요 보시면은 위치팍 알고있잖아 어딨는지 알고있어 8호마 수류탄 들어오는거 알고 문 닫으면서 수류탄 막아주고요 좀 잘하는 애네 얘는 어 방프레임 짜세 잡아 짜세 잡는애고 그라마틱 그라마틱 수중에서 죽었습니다 일부러 죽은거 같애 어 눈길이가 끝난거 알고 일부러 죽은거 같고 지금 근처에 한명 더 붙고 있거든요 근처에 로자르 나와라 로자르 나와라 여기 완전 지금 헬파티입니다 헬파티 계속 붙었어요 여기 여기 난리가 났어 여기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로자르 쪽에 4명 워크는 계속 서클 맞으면서 주변에 적역이 없는 상태고 로자르 쪽에 4명 연막 가고 난리 났어 수류탄 연막 워크는 왜 안잡아 얘들아 워크 워크 지금 밑에 쪽에 프리모스크 위쪽에 프리 프리모스크 위쪽에 있어 혼자 있어 자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에 4명 5명째 5명째 붙고 있는 상황이구요 계속 빚어주고 있잖아 내가 워크 위치 워크축으로 한명 붙는다 드디어 워크 나와라 블랙워크 나와라 앞쪽에 판자칩 붙고 있습니다 앞쪽에 판자칩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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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드샷 리드샷 삥났고 이제 워크팟 위치파 끝났습니다 위치파 끝났고 로자르 주변에 7명 로자르 주변에 7명 로자르 주변에 7명 하하하하 써클 보시면 로자르 주변에 오지게 많아 지금 오지게 많고 워크쪽이 한명 붙었다 워크 캬 워크 반피 차타고 또 도망가고 있어 워크가 머리가 좋은게 차량 이용해서 계속 도망가면 되거든 수류탄 피해주고 수류탄에 연막 오지게 들어와 지금 수류탄에 연막 오지게 들어와 1층에 들어왔습니다 1층에 들어왔고 지금 나냐 역시 로자르 블랙워크 위쪽에 한 명 붙었어 위쪽에 한 명 붙었어 앞에 한 명 있습니다 저격 수류탄 위치파 끝났고 수류탄 수류탄 아 저격 오는 족족 다 잡고 있어 저격 한 명 더 붙습니다 워크쪽으로 워크 나와라 워크 지금 각하 밑에 쪽에 팔각정 팔각정 쪽에 있거든요 팔각정 쪽에 팔각정 쪽에 있어 로자는 끝까지 끝까지 기다려 끝까지 기다립니다 차량이 없기 때문에 도망도 못 가고 주변에 너무 많아 와 샷발 뭐야 워크 밑에 붙는거 봤어 팔각정 가까이 밑에 쪽에 팔각정이 그대로 있습니다 계속 지금 워크는 아웃서클에서 계속 버티고 있는 중이고 지금 차량도 있고 구상도 6개 드링크도 많기 때문에 아웃서클 맞으면서 계속 들어가고 있어 앞쪽에 지금 리드샷 리드샷 딱 나오나요 리드샷 로자르 끝까지 기다립니다 지금 온거 또 잡은거 같은데 로자르가 와 절대 안 죽네 절대 안 죽어 와 저격도 주변에 거의 다 잡았어 지금 앞에 나가서 과감하게 과감하게 나왔어 과감하게 주변에 있거든요 지금 지금 나온거 봤을때 나온거 봤어 나온거 봤어 나온거 봤구요 워크 워크는 계속 차량 이용해서 주변에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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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끌고 다니고 있어요 4명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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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우는거 봤을텐데 이거 뭐 그 저기었나 리드샷 리드샷 아 약간 핑났고 로자르 1킬 더 올립니다 로자르 1킬 더 올리고 피리 부는 사나이 또 도망가요 계속 도망가요 로자르 주변에 다 정리했어 와 미친놈 주변에 싹 다 정리하고 지금 차량까지 있어 차량까지 워크 워크는 계속 피리 불고 있구요 D명의 뒤에 4명 계속 피리 불고 있습니다 워크는 워크는 이제 포치킨 포치킨 이게 저기 교회 쪽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 포치킨 교회 쪽 로자르 로자르는 지금 혹시라도 주변에 저격러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잘 모르니까 구상 8개 구상 8개 파밍하고 어차피 나는 구상 8개다 너희들 저격러 와봐라 써클 맞으면서 기다리겠다 이 마인드야 워크는 레드존 지금 포치킨 밑에 쪽 그 1평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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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선 산쪽을 지나고 있네요 산쪽 2대 40개 써클은 셸타 쪽으로 잡혔습니다 셸타 포이즌 쪽으로 잡혔고 프리즌 쪽으로 잡혔고 워크는 계속 아웃서클 맞 아웃서클 맞으면서 기다리고 있어 35명 35명 남았구요 지금 차량 피도 많나 차량 피도 지금 만땅에다가 기름도 많기 때문에 워크는 아웃서클에서 계속 기다려 루자르 붕대 가면서 붕대 40개 어차피 나 붕대 40개야 끝까지 기다린다 지금 그런데 또 기다리는 사람 있네 또 기다리는 사람 워크 주변에 너 나오기만 나와봐라 VIP VIP 선수 너 나오기만 나와봐라 차량 바퀴 터뜨리고요 차 와 이거밖에 없거든요 오토바이랑 너 나오기만 나와봐라 나도 구상 5개의 진통제 8개다 어 드링크 진통제 8개다 아 7개다 너 나오기만 나와봐라 끝까지 기다린다 요자는 지금 차량 바퀴 터뜨린 거 알고 있거든 이거 오토바이까지 터트리게 되면은 약간 좀 위험해 워크는 계속 피리 불고 있고 써클 인 했습니다 써클이 좀 작기 때문에 이거 약간 좀 워크 위험할 수도 있어 워크 워크 약간 위험할 수도 있구요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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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밑에 뒤에 이거 누구야 뒤에 잠깐 뭐야 이새끼 하하 잠깐 안자로 실화네 워크 자리가 여기에 능선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 능선 왼쪽 능선 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천천히 천천히 잡으면 돼 로자르 드디어 나왔네요 삼토바이 타고 써클 인 하네요 여기서 피 한 번 감고 여기 개미지옥에서 피 한 번 감고 들어가는 게 안전하기 때문에 붕대 33개 구상 8개 있기 때문에 끝까지 버팁니다 끝까지 서로 이만할 거야 아 로자르 형 더럽게 안 뒤지네 아 워크 더럽게 안 뒤지네 계속 피리 불고 있어요 워크 주변에 여섯 명 계속 피리 불고 있고 이거 공장 아무도 없는데 공장 먹으면 좋거든 공장 먹으면 좋아 프리즌 프리즌 위쪽에 있어 프리즌 위쪽 앞에 앞에 리드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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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잘 쏴 좀 잘 쏴 와 워크 판단바라 좀 달성가 아 근데 주변에 너무 많아 주변에 너무 많아 로자르도 이제 서클 인 드디어 서클 인 다음 서클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로자는 이제 서클 인 하고 있고 블랙 워크는 벙커 들어왔습니다 벙커 피리 불고 있거든요 주변에 한 마리 왔어요 지금 벌써 로자르 로자르 서클 인 인 잘 할 수 있나 이거 이게 3토바이라 더 위험하거든 로자르는 VIP 끝까지 쫓아오네 워크 또 도망갑니다 차 타고 또 도망가요 저격러들 지금 정진 없습니다 아까는 벙커 있었다가 여기 있었다가 저기 있었다가 리드샷 리드샷 블랙 워크 아아 역시 로자르 위험해 로자르 위험해 로자르 위험해 로자르 위험해 로자르 위험해 로자르 위험해 너무 개활치야 오토바이 터트린다면서 언팸을 세우고 부상 한번 빨아줍니다 이거 근데 주변에 로자르 주변에 지금 아 없다 로자르 주변에 없어 얘만 잡으면 돼 로자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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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만 잡으면 되고 워크는 계속 차 탔다가 오토바이 탔다가 왔다리 갔다리 저격로들 지금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티빙까지 하고 난리 났어요 지금 옆에 티빙까지 하고 난리 났어요 지금 로자를 잡았어요 얘 한 명만 잡았으면 됐는데 한 명 잡았고 얘가 차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제일 중요해 지금 너무 계약지야 티빙하고 서로 난리가 났어요 아 그리고 두 명 두 명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불닭 티빙 재어리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와아아아아 워크 이 새끼는 한 명으로 안 된다 야 티빙하자 워크 잡자 이 마인드야 와아아아아 자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됐냐 찬스권은 우리 그라마틱이 찬스권을 획득했고요 그리고 로자르가 찬스권 찬스권을 획득했습니다 오케이 아 아 어 들려 들려 얘들아 네 고생했어 저격련들 다 때려잡네 전부다 와 아 ㅎㅎㅎㅎ ㅎㅎㅎㅎ 아 근데 티밍이 실화야? ㅋㅋ 어 티밍하고 있던데? 아 나 개깜짝 놀랐어요 어 그 이 새끼 혼자로 안 된다 티밍하자 이래가지고 바로 티밍에서 워크잡으로 오네 와 아 웃긴게 두명타고 나 재밌게 했는데 아니 근데 로자르 근데 로자르가 진짜 주변에 한 일곱 명이 있었거든? 거의 다 때려잡았어 자 이제 찬스권을 획득했는데 제가 사다리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부엉이랑 제가 로자르한테 사다리를 보여줄 건데 번호를 한 개씩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경기가 자 눈길이랑 부엉이이기 때문에 부엉이가 먼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총 한 자루만 세게 1렙 가방 연막 금지 노파츠 무엇을 원합니까 부엉이는? 어음 저는 네네 저는 노파츠를 원합니다 노파츠를 원한다 첫 번째 판 두판 판내기 때 미라마 때 노파츠를 원한다 오케이 번호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노파츠는 레드도트랑 배율은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다는 파츠가 사용 금지예요 아시겠죠? 네 네 네 아 번호 사다리 번호 정하라는 거예요? 네네 사다리 번호 주시면 돼요 저는 3번 하겠습니다 3번 오케이 3 2 1 과연 노파츠가 뜰지 부엉이는 노파츠를 원했거든요 연막 금지 아 잠깐 이게 더 확신데 잠깐만 저게 더 큰데 우리 눈길 연막 금지 이거 존나 크거든 진짜 양강 맞았을 때 연막이 너무 커 알지 우리 두 번째 판 우리 블랙워크 로자르 로자르시가 이제 번호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로자르가 원하시는 총 한 자루요 총 한 자루 나는 총 한 자루를 원한다 오케이 번호 골라 주시죠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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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한 자루를 원하는데 4번 오케이 3 2 1 원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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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연막 금지네 방금 드려 연막 금지인데 연막 금지나 연막 금지 둘 다 연막 금지 싫어하냐 와 이거 꿀 빨았는데 이거 자 자루야 결승해서 만나자 형 결승해서 만나요 오케이 오케이 2 3 1 1 2 1 2 2 1 2 3 3 1 2 5 5 6 7